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챕터 2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직접 해보는 차트 사례 연구인데요. 책으로는 76페이지구요. 제가 썸네일은 챕터 2에 나왔던 스탠바인스타인의 말 당신이 막대한 수익을 내려면 시장을 간파하는 지혜가 아직 없는 아직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당신은 이제 아는데 말이다. 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당신이 성공하려면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세상사가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전국민 부자 만들기 이라는 타이틀로 한 1년간 신문에 글을 썼는데 누가 그러더라구요. 전국민 부자 만들기 하면 뭐 나 부자될 필요 없네. 이게 자본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건데요. 한번 먼저 저의 실수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카드형.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뭐 HLB 테라피릭스라는 건데 뭐 그냥 후배가 꼭 한번 사보세요. 사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봤더니 이때 샀어요. 이때 샀는데 3단계에서 4단계로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탁 1단계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1단계를 탁 치고 올라갔는데 거래량도 동반이 되구요. 사실은 이거는 치고 올라간 게 아니고 요기처럼 이렇게 완전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요거 3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어설프게 올라가는 걸 샀더니 다시 1단계를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속기가 참 쉬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30주 이동평균선 하나만 갖고 하는 거구요. 뒤에 가면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실수를 했고 보통 뭐 이거는 다르다 이거 뭐 M&A이다 뭐 신약개발이다 뭐 이래갖고 이건 달라 라는데 알면서도 귀가입은 실수를 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거죠. 한 가지 원칙을 고수하라. 그 한 가지 원칙을 제가 고수하지 못했던 거죠. 왜? 이건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사고 싶었던 것에 일부만 사지만 척후병으로 보내봤는데 이제 척후병이 이제 장렬이 전사 혹은 부상 당하고 왔죠. 예 오늘 이게 있구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 분석 챕터 2에 직접 해보는 차트 사례 연구 이것도 오늘 시간 내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트가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례 연구하다 보니까 케이스 스타디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트 2에 나오는 금현물 이거는 뭐 펀드건 원자재건 원유건 코인이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는 모든 시장에서는 다 동일한데 이제 이것도 금인데 금현물이 지금 이제 주봉이에요. 얼핏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거죠. 신한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는데 2단계에서 이렇게 빨간선이 20주인데요. 요건 30주로 해놓지 않았는데 아무튼 20주로 봐도 여기서 이제 3단계 내려왔죠. 한번 한번 내려왔죠. 확실히 내려오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확실히 3단계가 된거죠. 이동평균선은 오르고 여기서부터 3단계가 시작이 된거죠. 금값이 그래서 뭐 러시아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금값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 근데 이제 금선물이 나오기 때문에 40년 전에 금선물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도 100%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ETF 같은 것도 나오는 ETF도 똑같은데요. 해외주식, 원자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콩선물, 구리선물 이런 것도 다 달러선물 아무튼 수요와 공급이 있는 모든 것은 지금 공부하시는 이것으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시작해보면 자 이제 죄송합니다. 자 이제 감을 잡았다면 실제 예를 가지고 연구해 볼 차례다. 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소개한 이론이 현실에도 딱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없지만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먼저 차트 2-6에서 차트 2-9까지 먼저 차트 2-6에서 2-9까지 4개의 차트를 보자. 나는 주식 읽기 차트 읽기 전문가에서 이 4가지 주식이 1단계 기초지역을 돌파하고 2단계로 진입했을 때 살 것을 추천했었다. 화살표를 보라. 여기죠. 여기죠. 1단계 3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그러니까 3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요. 제가 아까 그 HLB 뭐를 실수했냐면 나중에 상대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상대강도가 확실하게 위로 제로 위로 올라왔지만 여기서도 한번 돌파했을 때는 미약했잖아요. 그리고 추세선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선도 꼭지점을 잇는 추세선도 위로 확실하게 돌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보강도도 제로위에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30주 이동평균선은 위로 확실하게 올라섰고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맞을 때 이 사람은 했는데 저는 이제 어설프게 한 거죠. 여기서 했었다. 스타렛 하우징은 1975년 초 주가가 10달러 여기가 8달러하고 12달러니까 주가가 1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확실하게 하면서 상보강도도 제로위상이죠. 추세선 위로 돌파했죠.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갔죠. 그 세 가지가 다 맞았죠. 그러면서 1단계를 마감했다. 그리고는 이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30주 이동평균선 이 선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향후 6개월간 주가 조정은 상승하는 향후 6개월간 이렇게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했지만 이런 조정은 어찌됐건 30주간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루어졌고 주가는 24불까지 상승했다. 연간 280%라는 막강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옵션 여러분은 형광편를 해볼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ARA 서비스 차트 2-7도 1982년 거래량이 늘면서 1982년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량 늘죠. 거래량이 늘면서 상보강도는 이미 제로 위로 돌파와 있고 이게 지지선 낮은 지지선 지지선 자체가 상승이 되고 이런 이런 단계에서 어설프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몇 가지 조건 그러니까 거래 나중에 다 나오지만 거래량 그 다음에 상보강도가 제로 이상일 때 추세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그리고 이 지지선 저항선도 이렇게 돌파할 때 위에 저항선 이게 트레이딩 범위잖아요. 이걸 돌파할 때 이렇게 31을 여기서 밑에서 있다가 30달러 밑에서 있다가 여기서 30달러 위를 돌파하면서 샀죠. 제가 아까 이 위에서 말했던 것에 실수 제가 HLB 후배가 얘기해서 실수했다는 게 뭐였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한 가지 조건만 맞았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는데 제가 가장 이 사람 철학에 가장 중요한 거 바닥에서 20% 높은 지역에서 사서 꼭지점에서 20% 낮은 지역에서 팔아라 사람들 바닥에서 사는 거 좋아하지만 그거는 프로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 먹이라고 두고 한참 이제 봐야죠. 좀 이렇게 큰 돈들은 확인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했다라는 거죠. 자기는 여기서 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간 100%의 상승률을 멋지게 기록하면서 30에서 60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리고 조정은 있었지만 점 다 30조 이동평균선 위에서 올랐고 향후 9개월간 50 중반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 역시 모든 주가 조정은 이동평균선 위에서 있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는 2-8 4가지 텔렉스 텔렉스 2-8도 주가가 10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여기 이제 뭐 1단계 몇 번 터치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1단계 상승했지만 상부강도 여기서 마이너스 미만 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죠. 확실하게 이렇게 상부강도 가 플러스로 왔을 때 그리고 이 위에 꼭지점을 이어서 이것도 돌파했을 때 두 번째 거래량도 막강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확실하게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20% 정도는 먹을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 산 사람들이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텔렉스도 주가가 10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여기 5 이런 거는 이제 남들이 먹게 두고 5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10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향후 3개월간 680% 라는 믿을 수 없는 6배 7배 올랐다라는 거죠. 680% 라는 믿을 수 없는 비율로 주가가 급상승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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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모든 조정은 30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이루어졌다. 라고요. 네 번째로 끝으로 끝으로 1986년말 미크로폴리스 2-9 미크로폴리스 주식을 추천한 것은 정말 대단한 수확이었다. 거래량이 기록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뭐 별 볼일 없다가 정말 많이 늘어났죠. 거래량이 기록적으로 늘어나면서 19와 1분의 1불 19와 2분의 1불 여기서도 이만큼 여기까지는 추천 안했어요.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추천을 안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지선 저항선 지지저항 그 다음에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돌파 거래량 상보강도도 확실하게 여기 왔을 때 샀네요. 거래량이 기록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19.2 1위로 치고 올라간 이 주식은 연간 250%의 급성장률을 보였다. 이 차트는 특이하게도 매수 적기가 특이하게도 이 차트는 특이하게도 매수 적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이동하는 지점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지금 0 돌파했고 1단계 지나서 여기서도 2단계로 보이잖아요. 2단계로 보이고 다시 이게 3단계로 들어온 것 같잖아요. 평평해졌으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파도는 이 사람은 먹지 않았죠.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조금 먹고 팔아 버렸겠죠. 그런데 이거는 놓칠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2단계로 갔다가 3단계처럼 보이고 3단계에서 4단계로 간 것 같지만 다시 2단계로 치고 올랄 때 여기서 진짜로 크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잘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주말에 한번 지켜보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미크로폴리스 주식은 1985년 후반 전향점인 여기 10을 1985년 전향점인 10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10을 돌파하면서 2단계를 형성한 다음 최정상지역 19와 1분의 1 지역에서 이렇게 저항을 3단계 3단계를 들어왔죠. 3단계 최정상지역에서 15에 접근하는 15와 19 사이에 여기 지지 저항선 트레이딩 범위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보이는 3단계 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었었다. 그러나 주식은 다시 19와 2분의 1을 두 번째로 돌파했다. 여기죠. 두 번째로 막강한 거래량을 해서 다시 한번 돌파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지만 이럴 때 3단계로 그렇게 보이던 지역은 물러나고 주식은 다시 2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2개월 3개월 보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아주 유리하고 아주 강력한 형태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다. 투자자는 1년을 보는 1년을 보는 투자자는 주가가 바닥에 근접할 때 주식 매수를 하는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는 주가가 내려오면 2,3개월을 보니까 사타파랐다 사타파랐다 할 수 있지만 투자자는 1년 정도를 보는 투자자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 1년 2년 3년 신면도 가는 투자자인 척하지만 속은 다 골머리를 썩는 거죠. 이 사람은 당신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당신이 투자자냐 2,3개월만 보는 트레이더냐 안그룬 미니멈 1년을 보는 투자자냐 나는 투자자의 길을 갈 거냐 트레이더의 길을 갈 거냐를 스스로 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는 절대로 주식을 바닥에서 사지 않는다. 그렇죠. 1년을 보니까 바닥에서 확실할 때 사고 트레이더는 바닥에서 사고 좀 위에서 팔고 하지만 투자자는 아니다. 큰 게임을 하는 게 투자자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주가가 바닥에 근접할 때 주식 매수를 하려고 한다.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트레이더는 주식 동향이 이처럼 강력하고 빠르게 움직일 때 주가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이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 트레이더는 2,3개 보는 거니까요. 투자자는 이제 뭐 투자자는 좀 텀이 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1단계 2단계 3단계 왔다. 반드시 4단계 오는 게 아니라 3단계 에서 이렇게 다시 상승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시간 관계상 이게 지금 차트 기본적인 것 4개 하다보니까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 밖의 차트 2-10 부터 차트 2-13 까지 살펴보자. 이 차트는 이 차트들은 주식이 3단계 최정상 에서 4단계로 진입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행히도 이 주식 4가지는 모두 4단계로 진입 하자마자 전부 다 차트익기 전문가에서 매도 정목으로 추천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